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잡으러 갑시다, 잡으러. 우리 검거 현장 가는 것 같아. 잡으러 갑시다. 오늘 범죄자를 잡기 위해 우리 식생들이 출동한다. 오늘은 우리가 프로파일링 합니다. 내가 스파이 누군지 알았어. 누군데요? 아니, 말을 해도 돼요, 왜냐면 1용의자. 1용의자. 네? 1용의자가 있어요. 용의자 첫 번째는 누굽니까? 1용의자라고 하는구나. 미주 씨. 미주? 미주. 미주 씨. 미주? 아니야, 미주. 이미주 왜요? 난 오늘 같은 날 안 시킬 것 같은데. 왜요, 왜요? 왜요? 아니, 내가 누군가를 지목할 때 반응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요? 근데 반응들이 참 이상하네요. 아니, 뭐냐면 범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자들의 반응을 생각하시면 여기서는 교수님 어떨지 모르는데 폭망해, 폭망. 와이도 오늘 여기 오려고 머리를 짧게 치고 왔어. 그러니까 군인같이. 아니, 아까 물어보니까 나라 누나가 군인 스타일 좋아한다고 어제 머리 쳤대요. 아, 진짜? 네. 뭐, 주한아 힘든 사랑하지 마. 사실 알게 모르게 설레임과 로맨스라는 건 오나라예요. 맞아, 맞아. 맞지, 맞지? 왜 나는 없을까? 아니, 미주 씨는 너무 매회 그러니까 좀... 나 매회 안 그래요, 이제. 나 매회 안 그래요, 이제. 도착! 도와주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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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 굿! 재미있구나! 굿 굿 굿! 야, 재미있구나! 자, 교수님 시작입니다, 이제. 현장에 도착한 것 같아요. 현장 도착! 검거하러 가자! 와, 이거 아쿠아야. 뭐야? 어디예요, 어디? 야, 이거 아쿠아. 아쿠아? 아니, 여기 가짜 같은데? 여기 가짜인데? ! 아버지. 테cod". ...